신동욱 공화당 총재 포항 지진 문재인 정부의 하늘이 주는 경고 논란 문재인 대통령 잡는 선무단 등장은 셈이고 지진 당일 사랑해요 김정숙 이벤트보단 100배 1000배 이성적이다 영부인 생일 이벤트보단 양반이고 은유법의 걸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함께 힘내세요 포항 범국민 트위 순동을 제안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류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모두 발언해서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에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절대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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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